롱이 얘 돌아다니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.. 자기 다른 사이에 쳤잖아 움직여 봐 봐 다른 사이에 쳤어 왜 이렇게 귀여워 왜 딴 사이가 나와 안 돼! 고치마 노트고 왜 밟아 이놈 시끄들 미치겠네 이놈 때문에 엄마 미치겠네 와 두 개 응 이거 별로 안 써도 것 같은데 다리 얼마나 귀여운줄 아야? 얼마나? 자기 냥냥 펀치 알지? 응응 이리 와 오늘 건들기 올랐나봐 아 하지 말아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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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지 말아요 안돼 안돼 아 어떻게 고장해? 응 왜 야 야 야 너 맨날 왜 그래 정신사나 얘네때매 야 야 야 왜그러냐고 야 야 야 가끔 봐도 같이 좋아한다! 은이 장미야 그치 그렇죠? 이것도 찾아뵙는 건가? 그런데 혹시 사장님을 찾아뵙는 거야? 통과하다고 하며 까끗 까끗 아 깜짝이야 아 아파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놀랬잖아 아 아파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왜 이러는거야? 왜 이러는거야? 주변빠를 구워줍니다. 염돼 으아 아따ive 진짜...더티한 바니에 배떼지 어딨어? 배에 기름때 목에도 기름때 발에도 기름때 진혁 싫어한게 아니야 이제와서 진혁은 아니야 진혁은 아닌거야 진혁이 진혁은 진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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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 나은대 50만원은 짝을듬는게 아니야 반이 좀 멍청 멍청해가지고 얘가 고개만 흔들잖아 니가 눌렀어? 우리 화면도 안 뜨는데 그냥 들어오지 화면이 안 뜨잖아 몰랐어 번호를 핸드폰이 없어졌잖아 핸드폰이 없어졌어? 너 어떻게 들어왔어? 진짜 돼지 오래 걸렸는데 언니 봐 많이 컸지? 어제 이거 시골옥했지? 어제 신기했겠다 어디지? 안녕 여기로 점프했어 아! 아 똥냄새 으악! 아아 아아 으아아아아아악 내려가 아 표정 봐 눈치 보는 것 봐 쟤 표정 이처럼 further you got back 봐라 좀 사격해 안녕? 아니야 하하 으하낭 야 나 고양이 키우는데 너넨 진짜 이런 살 얼굴로 물대고 이런 거 나 못하겠다 아니 니 핸드폰이 신기한가 봐 아 왜 이래! 아니 거 같아 귀엽지 않니? 너네 원래 몸을 타고 노는 거 좋아해 기대한 수 같아 우리 집도 그러고 무릎 아래 있어 무릎 아래 있다고 왜 저래? 아 왜 이래! 약간 귀여운 벌레들 귀찮지 않니? 귀찮을 때도 있긴 한데 귀엽잖아 아니 어머 어두워 가만있어 불이 잘 노니? 엄청 잘 노다 장난 아니야 얘네 엄마가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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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a 엄마가 왔어 빨리 누워 왜그래? 도치야 올라오고 싶었어? 도치야 못올나봐 가맹이 틴트 해줄까? 손을 못먹고 싶었다 도망갔다 도망갔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망했다 김치공으로 묻었네 망했다 어디까지 올라와? 아 미쳤나봐 진짜 얘 일로와 미쳤다 야 여보세요 내려가세요 여보세요